안녕하세요, 에스파이입니다. 너 잡히면 큰일 난다, 너. 고급차도 골라주세요. 할 수 있었던 뼈랑. 이게 다야, 설마? 이 정도로 한다, 우리 것 같아. 빨리 가야 돼. 어떻게 생각해? 잠깐, 잠깐! 이거 뭐야, 나 안 맞어. 카리나가 들고 있는 것도 카리냐! 카리나가 들고 있는 것 같아. 아니면 이 10년 전에, 제가 직접 realiz할라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